자 돌아왔습니다 설마 이거 봇은 아니겠지? 봇이었으면 진짜 봇 오케이 어? 요거 있으면 꽤 좋은데? 요거하고 요거 다 쓰고 오 꽤 좋다 오케이 좋고 요거 요렇게 쓰고 뒤로 내려가서 야 꽤 많은데? 우와 진짜 많다 나 이것도 쓰고 요것도 쓰면 오케이 좀보 타다가 그 뭐라야되지? 버티다가 그냥 가보도록 할게요 잘 트고 좋다 다 틀었고 이러면 됐지 뭐야 다 비었네 요건 안 비었다 자 개험치병 여기도 있고 요것도 있고 파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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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 맛있다 역시 경험치 병 점프해서 내려가서 경험치 없고 요 스테이크도 몇개 좀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가져갈까? 다이아몬드 다 됐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로 한번 가보자 5, 4 해가지구 아야 어?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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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는다! 잠깐만 강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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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ха 다이아몬드 곧 한발 집 più Bill 엇 합oo 으 으 으 죽어라 죽어라 어 잠깐만 이때다 도망가자 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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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 좋네 아 나 진짜 아 제발 이번에는 좀 살게 해주세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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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어 으 으 으 으 으 제일 날카로운거 오케이 없애붓고 오케이 오케이 전만 род til refreshed 오지마 오 렉이 살렸다 OS 잠깐만 오지마 무거워 이겨버렸습니다 겨우겨우 이겼네 스카이워즈도 꽤 재밌네 하이팩셀도 꽤 재밌네 날카로운 감 이거 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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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네? 일단 요거랑 요거랑 요거고 우와 꽤 뭔데? 황금사가 나온다고 여기서? 그러면은 놔야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, 안돼! 또 죽었어! 아, 이거를? 팔쟁이가 진짜 너무 있다. 저는 월이요. 아니야, 아니야. 필요 없어. 이거랑... 이것도 필요하겠다. 저거 때문에 내가 낭패를 봤거든 좀. 얌. 오, 날카로움. 오, 꽤 괜찮은데. 이거 없고, 여보랑. 가파가 없네. 난 어차피 이거 먹을 거야. 이릅까지 올리고, 가자! 앞으로 가면 될 것 같다. 도망가자. 몇 개. 진짜 좋은 거 나왔다. 이 자식이... 잡았다. 이 자식이... 이 자식이... 이 자식이... 망했네요. 아, 나 진짜... 이 자식이... 마지막으로 또 해보도록 하죠. 빠이빠이. 이 자식이... 또 해봅시다. 이 자식이...